안녕하십니까. 2025년 운전직 도로교통법규 커리큘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 적중률 대부분 도로교통법규는 무난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각 지방마다 공개가 되지 않는 문제까지는 커버하지 못했지만 문제가 공개되는 서울시 문제죠.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중간에 한 번 안 된지 2010년도 시험이 없어가지고 빼고는 대부분 다 100% 다만 21년 또 24년에 보니까 한 문제 정도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죠. 보통 학원 운전 학원 전문학원의 강사 이런 아주 전문적인 지역적인 부분들인데 그건 체계 수록이 되지 않아가지고 적중률의 100% 완벽하게 100%를 적중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100% 출제 적중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출제 영역 이거는 뭐 제가 쭉 그러니까 역시 서울시 문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죠. 쭉 한 번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당장 눈에 띄는 게 3장이 제일 많죠. 전체 10회 10년이니까 100문제 중에서 40%가 4장 3장이 됐죠. 물론 시험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는 덜 나올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한 40% 그리고 총칙 그리고 4장 뭐 요 순서 되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들어가면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여기 국제운전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시험 이제 나온 적이 없던 적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출제 영역 비중이죠. 물론 이건 이제 시험마다 조금씩 다음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강력을 조준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본 거죠.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이제 뭐 도표로 딱 해보니까 특히 참아, 참아 운전방법. 이건 뭐 저 말고도 대부분의 학원 강의 하시는 강사분들이 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출제 시험 특징 준비 방법이죠.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잘 읽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이 6, 70% 아까 좀 들어본 것처럼 총칙 3장 참아의 통행방법 4장 운전자 등의 의문은 필수 영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법규의 특성상 개념적인 숫자, 암기적인 요소가 핵심이 되겠죠. 물론 이제 브리타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다만 이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교제의 분량, 공부의 분량을 너무 지연 말단을 확대시키는 건 저는 별로 여전히 좀 회의적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조문을 숙지하는 데 주력하되 일정 수정되면 이제 좀 브리타 문제에 대한 것은 문제를 통해서 한 두세 문제. 수업시간에 제가 계속 했던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이고 휘발성에 강한 벌칙이나 법칙금은 두문자 아닌 걸 통해서 저 뒤에 보면 제가 두문자 암기하는 박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공부 방법 기본이론. 조문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죠. 기본 교제를 강도하면서 항상 교제를 강조하는 거죠. 필요한 부분은 보충 설명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연관이 있는 조문은 서로서로 연계해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두번째 암기상. 도로교통법계 만점은 결국 암기상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 달려는데 두문자를 제가 많이 하죠. 그래서 두문자를 곳곳에서 아주 쓸데없는 두문자가 필요해서 하지 않고 딱 제가 판단할 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두문자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개발해 놓은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학습효과를 높이는 것이고 이해조문과 암제학조문을 철저히 구분해가지고 물론 두 가지 우수와 겸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구분해서 이해조문은 평소 때 봐도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연상만 알 수 있으면 되고요. 암기할 조문은 구분해서 이건 시험치기 직전에 꼭 한번 봐두셔야 될 조문이죠. 그걸 평소 때 구분해가지고 막판정지를 용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있긴 한 말이다만 커뮤니티인데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일단 교제 부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양 많이 넣고 하는 것보다 심플하게 해가지고 합격하는 데는 제책 이용할 도로교통법 그것도 충분하다라는 평가 물론 이제 또 다양한 평가도 있는 건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절대로 양을 늘리고 이것저것 지역적인까지 해가지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저는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결단고 반대하는 것이고 적절하게 줄이고 요약하게 해가지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가성비 높은 강의를 제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고런 맥락에서 이런 공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출제비도 높은 집중하십시오. 아까 봤던 이 세 가지 영역은 특기보호, 꼼꼼하게 이해와 합기, 그리고 정리까지 가능하다고요. 결국 이해를 해도 시험 문제는 문제를 풀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풀이 과정이 핵심이죠. 이것도 사실은 문제풀이란 빌드업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핵심 문제 이것도 두 가지죠. 단원별 문제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고 실시간 열 문제, 엄밀히 말하면 열 문제씩 해가지고 자동차 구조력을 세트로 하는 게 실제 실전에 가깝지만 수업진행상 부득이하게 수문문제를 해가지고 실시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전경력을 높이는 과정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이론은 6주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지금 현재 학원의 계획상으로는 아마 11월달쯤, 11월달쯤에 6주 정도 기본이론을 하고요. 단원별 문제풀이고는 4주, 이건 아마 1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는 또 2월 내지는 3월달이죠. 그래서 아마 11월달에 기본이론을 먼저 숙지하고 해밖에서 내년 1월달에 4주의 단원별. 올해가 462제인데 아마 내년에 할 때는 문제가 있어서 추가될 거라 사업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는 이게 2025년 대비 도로교통법규 커리큘럼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교제가 도로교통법규가 지금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 개정은 됐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해가지고 그래서 법제적 법령 사이트 가서 보면 예정된 법이 막 5개, 6개씩 쫙 나와 있어가지고 상당히 카우스 상태죠. 물론 수험학적으로 중요한 전문도 있고 전문기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험과는 좀 동떨어진 개정된 전문도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025년도 대비 지금 현재 교제를 준비 중인데 이거는 2025년 대비해서 개정사항을 완벽히 반영한 신교제로 아마 11월 달부터 강의를 시작할 것이고요. 역시 교제 아까 말씀드린 강약을 조절한 거죠. 중요도에 따라서 적절히 강약을 조절하고 지연 말단적인 부분은 과감히 제외해서 가성비를 높이는 거죠. 두 문자 안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제가 방출을 하고 또 옆에 메모를 해드리고 책에 또 두 문자를 적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제. 교제에 관해서는 시중에 있는 어떤 교제하고 비교해 들어도 수험소로서는 가장 적합한 교제다라는 자부심을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고는 교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운전직 도로교통법규 커리큘럼 진행방법을 소개하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